네, 이번에 신입 인턴 채용 트렌드 라는 얘기로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 인턴십에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Required skill, 이 약간 우대사항이나 기본사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React.js, Vue.js, Modern Framework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신 분이죠. 근데 이게 체험형 인턴입니다. 근데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만 1년 이상의 React Native 개발의 경험이 있으신 분.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게 저 오른쪽의 것도 인턴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국내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들에서 이렇게 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인사팀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내용일 거예요. 절대 이걸 넣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테스트를 하는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연봉이 개발자 연봉이 어차피 낮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분명히 너무 많아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굉장히 많으니까 개발자 연봉이 낮아진 건 사실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신입 개발자들한테 원래 연봉 6천씩 주던 걸 솔직히 6천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건이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턴한테도 해봤자 어차피 기존에 작년에 줬던 신입 개발자들 연봉은 똑같이 줘야 된단 말이죠. 대기업도. 근데 그렇게 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굳이 줄 필요도 없고. 경영상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팀에서도 그럼 1년차를 차를 이렇게 뽑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차를 그 연봉을 준다고 하면 오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저 무대상이 왜 나왔는지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세상을 약간 돈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굳이 저 연봉 신입 연봉 6천 정도를 주지 않아도 1년 경력을 뽑아버리면 좋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체험형 인턴인데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전환형 인턴이었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갔을 것 같긴 한데 저게 과연 의도되지 않고 올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수로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톱테크 회사에서 저렇게 한 번 쓰는 이상 밑에 회사들은 무조건 따라합니다. 밑에 회사들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신입 연봉 주기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럼 1년차를 저 정도로 줘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고들이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다른 방면에서 제가 아직 머리가 잘 안 돌아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그나마 이해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한창 개발 호환기 때 연봉을 다 올려놨는데 이걸 깎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면 연차 높은 사람을 그 연봉으로 데려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기업 내에서는 얼마든지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인턴 채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될까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큰 회사들이다 보니까 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이라도 작은 회사에서 1년이라도 아 이거 세월형 인턴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즘 좀 이상한 트렌드지만 얼마든지 기업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보면 뭐 고민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기사가 떴어요. 이 기사가 떠서 지금은 저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게 민감하잖아요. 이런 거 기사 뜨면 저런 거 내릴 수밖에 없죠. 기업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올리실 때 분명히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가?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채용이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민할 만한 그런 채용이지 않나 그래서 큰 기업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저도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한번 공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